2 나요 왜 아래서 찍는 기술을 예 아 자 그런 감동도 느낄 수 있기 때 가장 좋을 때 상태였다 그러면 4 사실 뭐 김유호 선수가 조금 더 경기력이 앞서 있다면 예 정영 씨는 이 도전에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임윤호 행운의 잘 모를 수가 있고 그렇다고 얘기도 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김윤호 선수는 정영 씨 선수가 경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임윤호의 플레이를 거의 못 봤을 거에요 못 봤죠 네 짜아 임윤호 임윤호 선수는 부담은 정영 씨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스코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ír 그다에서 정영 씨에 단지 이제 몸이 над 따라 했어요 네 그런데 참GHT Falcon의 정영 captain입니다 아요 임윤호 Pete 4대 7 아 네 강약 초반에 정영식 선수였던 구질을 한번 얘기해줬어요 정영식 선수가 정영식이 한 포인트를 오히려 좁혔습니다 아 긴 서브 이후에 임윤호 아 임윤호 아 긴 서브 이후에 9대 7 아 정영식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하나 따기가 어려워서 정영식 결국 독점으로 임윤호가 끊어낼지 9대 9 임윤호 물러서지 않습니다 임윤호 아 강한 공격 정영식의 서브로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임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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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임윤호가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네트가 끊어갑니다. 임윤호가 데뷔하는 경기에서 단식 데뷔 경기에서 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이라이트 경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보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그게 보고 싶다고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예고편을 좀 드리자면 자 일단 오준성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번엔 인정되고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정영식이 이번엔 네트 받고 나갔습니다. 게임은 석점차 끌려가고 있습니다. 정영식이죠. 양해를 합니다. 코스도 좋고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끝까지 올라갔던 정영식 선수였습니다. 이번엔 네트 맞고 나갔던 정영식. 마무리를. 작전 타임 갈 때까지 가면 안 돼요. 리시브가 많이 벗어났습니다. 5대10. 오우! 임윤호. 없거든요. 갈 거면 지금 분위기로 가야 되는 정영식. 반면에 임윤호는 끝까지 가야죠. 아아 정영식. 이 포인트는 바로 그. 자 그러나 한 포인트는 마넬. 자 그리고 오늘 에이스로 나온 두 번째 출전. 아 나갔어요. 아 걸렸어요. 어 짧은 푸쉬 싸움에서. 3대1로 앞서 있습니다. 아 정영식 직선. 3대2. 아 임윤호 나갑니다. 3올. 아 임윤호 물러서지 않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지금 본인이 이 게임을 놓치면. 팀 승패가 걸려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첫 게임을. 큰형이 버티고 또 있고요. 네트 맞고 나갑니다. 그 팀을 바꼈습니다. 임윤호의 서브 이어집니다. 임윤호 동점 갑니다 오네요. 100%는 아니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책임감으로 나온 정영식입니다. 자 다시 앞서갑니다. 팀의 패배를 집에서 지켜봤던 정영식. 승리를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임윤호. 아. 임윤호. 야 정영식 노련합니다. 찬스가 왔을 때 강해야 되는데. 아 걸립니다. 정영식. 잡았습니다. 임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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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윤호 8대8. 정영식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음은 득점이에요. 정영식이 받지 못. 9대8. 아 또 걸렸어요. 또 받지 못합니다. 두 개. 아. 나갔어요. 임윤호가. 임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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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